이강인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와 계약을 해지한 뒤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는데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맹활약하며 마요르카에서 핵심 선수로 떠올랐다. 이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차출됐고 가나와 경기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왼발 크로스로 도움을 올리는 등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월드컵 이후 이강인의 가치는 2배 이상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가치를 인증하듯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팀인 뉴캐슬 울버헴튼과 접촉됐다고 한다. 이강인의 바이아우 금액은 240억으로 알려졌는데 충분히 협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은 활발한 움직임과 드립을 재치있는 패스로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마요르카 이강인이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 스페인 매체는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는 팬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강인은 27명의 후보 중 팬투표를 통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투표에서 23%의 표를 획득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프로 데뷔 후 줄곧 스페인에서만 활약했는데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이 프리메라리가를 떠나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팀을 옮긴다면 손흥민, 황희찬 등 한국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이강인은, 황희찬 등 한국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